똑같아. 21년 전이랑. 넌 뭐야? 구묘.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구나? 21년 전 여우곡에 우리가 마주친 그날.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피냄새를 맡고 갔다가 웬 어린애를 하나 구했는데. 근데 여기서 뭐예요? 그냥. 누구 기다려. 누구야? 첫사랑. 왜요? 여우는 한 번 맺은 짝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거든. 죽을 때까지. 그 여자. 다시 태어났지? 죽었게 살았게. 그때 그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나? 찾지 마라. 그것이 또 한 번 이 운명을 뒤집어 놓을 게다. 남자든 여자든 미녀든 추녀든. 상관없어. 다음 금융까지 못 찾으면 네 여자는 죽는다. 고작 인간 여자 하나 때문에 산신의 지위를 버리고 산을 등지고 그리고. 그래. 너를 버렸다. 다시 태어내라. 다시 태어내라. 꼭 찾아내드니까. 다시 태어내라. 더 태어내라. 다시 태어내라. 더 태어내라. 그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